네. 잘 부탁드립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곡부터 일단 소개를 좀 드릴게요. 허상이라는 곡인데요. 연인 사이에 어떻게 만나다 보면은 자기 모습이 아닌 모습을 좀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좀 자기 모습이 좀 자기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좀 자기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그대는 내 모습에서 또 어떤 것을 기대했나요? 내가 아닌 내 모습을 사랑하지는 않았었나요? 그대의 허상이 내 모습을 가려 보이지 알아요 그대의 눈빛에 눈빛에 시들어가는 내 모습 보이지 받지 나 그 나 우리 내 모습에서 또 어떤 것을 기대했나요? 내가 아닌 내 모습을 사랑하지는 않았었나요? 그대의 화살이 내 모습을 가려 보이지 아냐오 나 바라보는 그대의 눈 그렇다라면 중독사로 그대가 원하는 모습대로 가면을 쓰고 터치했어요 그런다 문득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다 울린 영빈 눈물 그대는 내 모습에서 또 어떤 것을 기대했나요? 내가 아닌 내 모습을 사랑하지는 않았었나요? 그대의 화살이 내 모습을 가려 보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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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